1. 달림책방 안녕하세요. 잠잘 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달림책방입니다. 지난주는 그렇게 춥더니 오늘은 참 따뜻했죠. 따뜻해진 기온에 쌓여있던 눈이 사르르 녹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날씨만 조금 따뜻해져도 이렇게 좋은데 봄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벌써 봄이 기다려진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행복한 꿈꾸며 잘자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말하는 꾀꼬리와 춤추는 소나무 옛날 어느 마을에 아들 둘의 딸 하나를 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삼남매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잘 자랐지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이름모를 병에 걸렸습니다. 어머니는 시름시름 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아버지는 새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계모가 들어왔어요. 계모는 성질이 고약했지요.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고 삼남매를 몹시 미워했습니다. 아버지가 없을 때는 삼남매를 노골적으로 고박했지요. 계모는 틈만 나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 녀석들을 이 집에서 쫓아 냈으면 좋겠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 그러던 중 계모는 근강산에 있는 어느 골짜기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 골짜기에는 말하는 꾀꼬리와 춤추는 소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구하러 간 사람들은 모두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지요. 계모는 무릎을 쳤습니다. 올커니 요 녀석들을 근강산에 보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계모는 하루는 큰아들을 자기 방으로 불렀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먼 곳으로 볼일을 보러 떠나 집에 없었습니다. 계모는 큰아들에게 말했지요. 근강산 어느 골짜기에 말하는 꾀꼬리와 춤추는 소나무가 있다는데 너는 당장 근강산에 가서 그것을 구해오너라. 큰아들은 공손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큰아들은 바로 길을 떠나 근강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지요. 아버지는 집에 돌아와 계모에게 물었습니다. 그 나이가 보이지 않는구려 계모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쩜 그럴 수가 있어요. 글쎄 내가 보기 싫다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계모는 공연인 눈물을 질끔질끔 흘리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연한 표정으로 계모를 바라보았지요. 그게 정말이요. 고얀 녀석. 돌봐준 은혜도 모르고 새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아. 아버지는 계모가 삼남매에게 잘해주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계모는 아버지가 있을 때에는 금이야 오기야 몹시 아끼고 기어하는 것처럼 굴었던 것이지요. 둘째와 막내는 마지각 계모 심부름으로 금강산에 간 것을 알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계모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얼마 뒤 또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볼일이 생겨 먼 길을 떠난 것이지요. 계모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둘째 아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금강산에 다녀오너라. 말하는 꾀꼬리와 춤추는 소나무를 반드시 구해와야 한다. 둘째도 계모의 청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시 길을 떠나 길을 떠나 금강산으로 갔지요. 그리고 석 달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돌아와 계모에게 물었어요. 어찌된 일이오. 둘째 아이도 보이지 않으니. 계모는 이번에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둘째도 내가 보기 싫다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버지는 화가 지밀었습니다. 둘째놈마저 집을 나갔다고. 이런 나쁜 놈들. 은혜를 원수로 갚을 놈들이구나. 막내는 안타까운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지요. 계모 말만 믿는 아버지가 답답하고 보기 딱했습니다. 그래서 막내는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어요. 그날 밤 막내는 아버지를 위해 술상을 차렸습니다. 안주로는 오이소박이를 술상에 올렸지요. 막내는 그릇에서 오이 하나를 건져내어 그 속에 담긴 양념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래를 가득 채웠어요. 막내는 술상을 들고 아버지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계모와 같이 있었습니다. 막내는 술 한 잔 따라 아버지에게 올렸지요. 술잔을 받으며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속이 줄줄하던 차에 잘됐구나. 아버지는 술 한 잔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그러고는 맛깔스러워 보이는 오이소박이를 하나 집어 입에 넣었지요. 순간 아버지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오이 맛이 왜 이러냐 버석버석한 모래가 씹히니 아버지는 입안에 든 것을 퇴퇴 뱉었어요. 막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이 속에 뭐가 들었는지는 대번에 알아보시면서 사람 속은 왜 모르시나요? 아버지는 아버지는 어리둥절한 표정이 지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지요. 그러나 개모는 그 뜻을 알아차리고 막내를 노려보았어요. 막내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며 혼자 생각이 정겼습니다. 오빠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 걸까? 살아있다면 벌써 돌아왔을 텐데 오빠들은 무작정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어. 나라도 오빠들 찾아나서자. 막내는 마침내 이렇게 결심하고 새벽에 몰래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아 바깥은 치륵같이 어두웠습니다. 막내는 금강산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지요. 금강산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막내는 산에나 들에서 자며 여행을 계속했지요. 그리하여 여러 날 만에 겨우 금강산에 도착했어요. 금강산은 1만 2천 봉우리를 거느린 큰 산이었어요. 오빠들은 말하는 깨꼬리와 춤추는 소나무를 찾아 떠났기 때문에 그 깨꼬리와 그 깨꼬리와 소나무가 있는 골짜기부터 찾아야 했습니다. 막내는 산기슭에서 흰수염을 길게 기른 할아버지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산을 내려오고 있었지요. 막내는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말하는 깨꼬리와 춤추는 소나무가 있는 골짜기를 찾아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아니 거긴 왜 찾아가려고 오빠들이 그곳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아서요. 오라 오빠들을 찾으러 왔구먼. 예 할아버지 그곳은 위험한 곳이야. 그곳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아직도 하나도 없거든. 모두 바위로 변해버렸으니까. 아니 왜 바위로 변해버렸죠? 산을 올라가다가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이지. 따라서 그곳에 가서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아선 안 된다. 무슨 소리가 나더라도 꾹 참고 앞만 보고 가야 해. 예, 그렇군요. 그런데 할아버지 바위로 변해버린 사람은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없나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 골짜기를 지나면 말하는 꾀꼬리와 춤추는 소나무를 만나게 될 거야. 그러면 말하는 꾀꼬리에게 바람 빛이 나는 샘터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거라. 그래서 그 샘터를 찾으면 샘물을 떠다가 바위에 뿌리라고. 그럼 바위가 된 사람이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할아버지는 막내에게 골짜기 가는 길까지 친절히 가르쳐 주었어요. 고맙습니다. 막내는 할아버지에게 허리 굽혀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드니 할아버지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없었지요. 어... 어디 가셨지? 오라... 그분이 금강산 산신령인가 보다. 막내는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은 무척 험했지요. 숨을 헐떡거리며 걸어 올라가야 했어요. 골짜기에 접어들자 바위들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사람을 닮은 바위들이었지요. 바위들은 골짜기 위에까지 줄지어 늘어서 있었습니다. 막내는 바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어요. 오빠들을 닮은 바위를 찾기 위해서였지요. 그런데 바위들을 둘러보며 몇 발짝 걸음을 옮겼을 때였어요. 벼랑간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 가니? 나 만나러 오지 않았니? 막내는 깜짝 놀랐어요. 둘째 오빠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워 오빠 어디 있어 하고 소리치며 뒤돌아보려다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돌아보면 바위로 변해버린다는 할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다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자 또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막내야 큰오빠 여기 있다 나를 쳐다보려 그것은 틀림없는 큰오빠 목소리였습니다. 얼마 만에 들어보는 목소리인지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막내는 이를 악물었어요. 못 들은 척 앞만 보며 올라갔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벼락치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를 도망가느냐 개석거라 그리고 여기저기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둑이야 저 놈 잡아라 호랑이가 뒤쫓아온다 니 좀 봐 위험해 독사가 내 발꿈치를 물려고 해 막내는 어리빠져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돼 빨리 골짜기를 벗어나야 해 막내는 입술을 깨물고 한걸음 내딛었어요. 하지만 금방이라도 뒷덜미를 낯갈채일 것 같아 도저히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안 되겠다 비상수단을 써야겠다 막내는 옷을 뜯어 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솜으로 귀를 막았어요. 이제는 견딜만 했습니다. 막내는 대연이 골짜기를 올라갔지요. 얼마나 걸었을까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을 닮은 바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다다르자 과연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소나무 가지에는 꾀꼬리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꾀꼬리는 막내를 보고는 입을 열었지요. 안녕하세요. 나를 찾아오느라 고생 많으셨죠? 막내는 귀를 막은 솜을 빼고 꾀꼬리 인사를 받았습니다. 과연 듣던 대로 말하는 꾀꼬리 였어요. 소나무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보란 듯이 덩실 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과연 듣던 대로 춤추는 소나무였지요. 막내는 꾀꼬리에게 말했어요. 나는 오빠들을 구하러 왔단다. 오빠들이 바위로 변해 있거든. 꾀꼬리야, 파란 빛이 나는 센터가 어디에 있니? 저만 따라오세요. 알려드릴게요. 소나무도 함께 가니? 예, 동쪽으로 뻗은 가지를 꺾어 들고 가시면 돼요. 막내는 꾀꼬리가 시키는 대로 소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꾀꼬리의 뒤를 쫓았습니다. 꾀꼬리는 포르르 날아올라 골짜기를 내려갔지요. 파란 빛이 나는 센터는 골짜기 아래에 있었어요. 막내는 샘물에 떠다가 바위들에게 바위들에게 한 방울씩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바위들이 하나씩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왔지요. 오빠들은 물론 바위로 변한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자 개모는 기절할 듯이 놀랐습니다. 살아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던 것입니다. 개모는 곧 집에서 쫓겨났지요. 그동안 있었던 개모의 잘못을 아버지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막내는 집 앞마당에 소나무 가지를 심었습니다. 가지는 뿌리를 내려 커다란 소나무로 자랐지요. 그 뒤부터 삼남매의 집에서는 꾀꼬리가 말하고 소나무가 춤추는 모습을 언제든지 볼 수 있게 되었답니다. 효자 느티나무 옛날 전라도 광주 서석동에 만석이라는 젊은이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만석이는 가난했지만 부지런했어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지요.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만석이는 걱정이 한 가지 있었어요. 어머니가 병이 들어 몸조 누웠는데 낫지를 안는 것 안는 것 이었어요.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지만 휴엄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만석이는 일을 마치고 집을 나섰지요. 약을 구하러 가기 위해 약방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만석이는 길가에서 동네 어른 한 사람을 만났어요. 어른이 물었습니다. 자네 또 약방에 가는가? 예 어르신 자네 석 달째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약방에 간다며 의원한테 자네 얘기 들었네 그래 어머니 병은 자도가 있는가? 예 없었습니다. 온갖 약을 다 써도 소용이 없어요. 아 자네 어머니 병은 보통 약을 가지고는 못 고실 병인가봐 산삼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산삼 이라니요? 자네 산삼에 대해 못 들었는가 산삼 이야말로 신통한 효염이 있는 약 약 이야말로 불치병도 산삼으로 고치고 나니까 만석이는 귀가 번쩍 떼었어요 그래서 노인에게 괴물었지요 어르신 어디에 가면 산삼을 구할 수 있습니까? 산삼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십시오 산삼은 산속에 있지 하지만 보통 사람 눈에는 잘 뛰지 않는다네 그래서 구하기 어려운 것이 산삼이야 산속에 있다고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석이는 약방으로 가지 않고 무등산으로 갔습니다 날마다 산삼을 찾아 산속을 헤매 다녔지요 그러나 산삼은 어디에 꼭꼭 숨어있는지 눈에 띄지 않았어요 아무리 산을 이잡듯이 뒤져도 찾을 수 없었지요 산삼을 찾아 나선지 어느새 백일이 되었습니다 만석이는 그날도 호탕을 쳤지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산을 오르내리느라 기운을 다 써서 지칠 대로 지쳐있었습니다 동네 여기에는 루티나무 한 그루가 서있었어요 만석이가 그 나무 앞을 지나는데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석아 거기 섞어라 만석이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하지만 루티나무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누가 나를 불렀지 만석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두어 걸음 못 가서 또 말소리가 들렸어요 만석아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걸음을 멈추어라 만석이는 다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사방을 두리번거렸지만 말소리의 주인공은 찾을 수가 없었지요 내가 도깨빅이 홀렸나 만석이는 어리벙벙한 얼굴로 오투컨이 서 있었어요 그때 또다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석아 넌 참 효성이 지극하구나 난 내가 어머니 병을 고쳐드리려고 약방으로 산으로 열심히 다니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켜보았다 말소리는 느티나무에서 나고 있었어요 만석이는 나무위에 누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었지요 그렇다면 느티나무가 말을 만석이는 등골이 오싹 해졌어요 만석아 두려워할 거 없단다 난 너를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구나 내 어머니 병을 고쳐드릴 약을 주겠단 말이다 예 그게 정말입니까 만석이는 느티나무 앞에 무릎을 굴었어요 그리고 두 손을 모아지고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느티나무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병을 고쳐드릴 약을 주신다면 그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느티나무가 말했어요 만석아 세상에 공짜는 없단다 약을 주는 대신 내 목숨을 바치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겠느냐 네 물론입니다 어머니 병을 고쳐드릴 수만 있다면 제가 무엇이 아깝했습니까 목숨이라도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느티나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어요 그래 좋다 약을 얻고 싶으면 내 두 눈을 내게 바쳐라 네 알겠습니다 만석이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두 눈을 빼내어 느티나무에게 바쳤습니다 느티나무는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내 요성이 정말 지극하구나 나는 너 같은 요자는 처음 보았다 느티나무님 약을 주십시오 빨리 집에 가야 합니다 허허 너는 오로지 어머니 생각뿐이구나 만석아 눈을 떠보아라 예 어서 눈을 떠보라니까 만석이는 느티나무가 시키는 대로 눈을 떠보았어요 그러자 이게 웬일이에요 모든 것이 잘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만석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느티나무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느티나무가 말했어요 놀랄 것 없다 내가 진정한 요자인지 내가 잠시 시험해 보았느니라 자 이제 약을 줄 테니 받아라 그 약은 내 몸에 달린 잎이다 잎을 따서 말린 뒤 어머니에게 달여드려라 그러면 어머니 병이 깨끗이 나을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석이는 느티나무에게 엎드려 절한 뒤 나뭇잎을 한우큼 땄습니다 그러고는 집에 돌아와 그 나뭇잎을 말린 뒤 정성스레 달였지요 만석이는 약물을 어머니에게 먹였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어머니는 병이 씻은 듯이 나았어요 불과 한 시간도 못되어 자리에서 일어나 밭일을 나갈 정도였지요 느티나무의 도움으로 효자 만석이가 어머니의 병을 고쳤다는 소문은 오은마을에 버졌어요 그 뒤부터 그 뒤부터 느티나무는 효자가 어머니 악을 구한 느티나무라 하여 효자 느티나무라고 불리게 되었답니다 목년으로 핀 사랑 옛날 옛날 어느 곳에 남쪽 나라와 북쪽 나라가 있었습니다 두 나라는 원수 사이가 되어 걸핏하면 싸웠지요 어느 날 남쪽 나라 임금님이 새 왕비를 얻었어요 처음 맞아들인 왕비가 병으로 죽어 충성스러운 대감의 딸을 새 왕비로 담았습니다 새 왕비는 임금의 사랑을 받았어요 얼마 안 되어 인형처럼 예쁜 공주를 낳았지요 임금님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생긴 자식이기에 뛸듯이 좋아했지요 이 기쁨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자 일주일 동안 잔치를 열어라 임금님은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공주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공주는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어느덧 세월은 흘러 공주는 시집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워낙 아름답고 총명한 데다가 마음씨까지 착해 모든 청년들이 공주를 담냈어요 모두들 공주를 자기 신부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하루는 임금님이 공주에게 말했지요 얘야 너도 이제 신랑감을 골라할 나이가 되지 않았느냐 마음에 드는 정년이 있으면 말해보아라 아닙니다 저는 아직 혼인할 생각이 없사옵니다 좀 더 기다려주시옵소서 음 그래 그러나 공주에게는 5년 전부터 마음속에 품어온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는 북쪽나라 왕자입니다 5년 전만 해도 남쪽나라와 북쪽나라는 사이가 좋았지요 공주의 생일날 북쪽나라 왕자는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때 공주는 처음 왕자를 보고 첫눈에 반해 버렸던 것입니다 공주가 19살이 되자 임금님은 빨리 결혼하라고 재촉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공주는 초조한 나머지 몰래 대거를 빠져나왔어요 북쪽나라 왕자님을 만나야지 이렇게 마음먹은 공주는 북쪽나라를 향해 떠났지요 험한 산을 넘고 깊은 강을 건넜어요 발이 부르트도록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캄캄한 밤이 되었습니다 공주는 풀밭 위에 앉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 무섭고 떨립니다 오늘 밤 하느님 품 안에서 잠들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끝나기 무섭게 어두 침침한 숲으로 반딧불 수천마리가 날아왔습니다 반딧불들은 숲을 대낮같이 밝혀 공주를 지켜주었지요 공주는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이튿날 아침 일찍이 눈뜬 공주는 걸음을 재촉하였어요 배가 고팠거든요 산열매를 따먹으며 걸었습니다 목이 말라 잠시 걸음을 멈추었지요 연문물을 마시려는 순간 공주는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았어요 세상에 이게 내 얼굴이야 공주는 기겁을 하고 놀랐어요 헝클어진 머리 숲검정 얼굴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었지요 공주는 옷을 벗고 연못으로 들어갔어요 맑고 깨끗한 물로 목욕을 했지요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은 공주는 다시 길을 떠났어요 뜨거운 햇살을 받으며 열심히 걸었습니다 공주는 산길에서 할머니와 마주쳤어요 아가씨 어디 가시는 길이요 할머니가 공주에게 물었습니다 네 북쪽 나라요 공주가 대답했어요 먼 길을 가시는 구려 빨리 가는 지름길을 가르쳐 줄까요 예 예 할머니는 오던 길을 되돌아 공주를 고갯마루까지 안내하였어요 저기 길이 보이지 쭉 따라가다가 오른쪽으로 꺾어져서 할머니는 북쪽 나라로 가는 지름길을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공주는 할머니와 헤어져 길을 떠났지요 한참 걸으니 바다가 나왔어요 아 바다가 가로막혀 갈 수 없구나 어떻게 하지 하느님 이 광활한 바다를 건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자 새들이 날아와 소리쳤습니다 공주님 너무 걱정 마세요 저희들이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먼저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오세요 그리고 그 껍질을 벗겨 그물을 만드세요 어서요 공주는 새들이 가르쳐 준 대로 그물을 짰어요 그리고 그물 속에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새들이 그물을 입에 물고 힘차게 날아올랐지요 새들은 열심히 날갤짓을 했어요 그리하여 순식간에 바다를 건너 북쪽나라 공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공주는 북쪽나라 임금님을 만났어요 왕장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의 청혼을 받아주세요 그러나 북쪽나라 임금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돼 남쪽 나라는 원수나라다 거절당한 공주는 궁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닷가 앞에 섰지요 왕자님과 결혼을 못하고 혼자 살 바에는 공주는 바다로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공주의 죽음은 곧 북쪽나라 왕자에게 알려졌습니다 북쪽나라 왕자 역시 공주를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왕자는 슬픔에 잠겨 며칠 동안 괴로워 했사오 그러다가 왕자도 공주처럼 바다로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제야 북쪽나라 인금님은 후회를 하였습니다 북쪽나라 인금님은 남쪽나라 인금님과 만나 서로 화해하고 두 나라는 친구 나라가 되었지요 하느님은 하느님은 공주와 왕자의 슬픈 넋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공주를 하얀 백목년으로 태어나게 해주고 왕자는 붉은 자목년으로 태어나게 해 주었답니다 할아버지와 버드나무 하늘도 무심하시지 우리를 말려 죽일 셈인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으니 에휴 해도 해도 너무하셔 우리는 뼈빠지게 일한 죄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니 말이야 전라도 김제땅 진흥리 사람들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진 논바닥을 보며 하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두 달이 넘게 계속되는 가뭄이었지요 하늘은 맑고 푸르기만 할 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하늘을 우러러 한탄하며 한숨을 내쉬었지요 입만 열었다 하면 하늘에 대한 원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을 사람들을 나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수영갑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는 두 달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씀만 하시는군요 옥황상재님이 언제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죠 우리 모두 농사도 못 찍고 굶어 죽은 뒤에요 설마 또 기우젤을 지내자고요 또 기우젤을 지내자고요 어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 일이라면 이제 지긋지긋하니까 거의 매일 기우젤을 지냈잖아요 그래도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는데 그럴수록 더 기우젤을 지내야지요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피가 내리지 않는 것은 정성이 부족해서일 거요 정성이 부족하다니요 소도 잡고 돼지도 잡아 있는 정성 다 들였는데 그러고도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불벽 가뭄 뿐이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하늘을 믿을 수 없으니 할아버지 혼자 기우젤 지내세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할아버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냉담한 반응을 보였지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개의치 않았어요 혼자 재단을 차려 기우젤을 지냈습니다 오강상재님 논바닥도 우리 가슴도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비를 내려주세요 불쌍한 저희를 외면하지 마시고 굽어 살펴주세요 할아버지는 간절히 기도 드렸어요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늦음하게 잠자리에 들었지요 피곤한 탓인지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꿈속에서 집 마당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불쑥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요 누구십니까 할아버지가 묻자 그가 대답했어요 나는 옥황상재의 사자다 하늘에서 왔노라 예 할아버지는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옥황상재의 사자가 말했지요 가뭄 때문에 고생이 많았지 옥황상재께서는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셨다 사자님 하루가 급합니다 빨리 비를 내려주십시오 걱정할 거 없다 내가 일러주는 대로 한다면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어떤 일입니까 일러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마을 앞에 연못이 있고 연못가에 버드나무 한 그루가 있지 예 있습니다 너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연못에 가서 목욕을 해라 그래서 몸을 깨끗이 한 다음 버드나무 아래서 기다리고 있으라 그러면 공자님이 햇빛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다 공자님은 너희 마을뿐 아니라 어지러운 이 나라를 구하고 영원토록 다스릴 것이다 그렇다면 공자님이 가뭄도 해결해 주시나요 그렇다 공자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가뭄도 없고 홍수도 없을 것이다 자손 대대로 부기와 영화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다 할아버지는 사자의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찼어요 공자님이 오시면 이 땅에 지상 낙원이 열린다니 놀랍고 감격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마을사람들을 모두 모이게 해야 한다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공자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시지 않을 것이다 이에 명심하겠습니다 사자가 돌아간 뒤 할아버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참으로 신비하고 복된 꿈이었지요 꿈속에서 들은 이야기가 선명하게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이 기쁜 소식을 마을사람 모두에게 전해야겠다 할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나았지요 아직 날이 밝지 않은 이른 새벽이었어요 하늘 저편에는 새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외쳤어요 오늘 정오에 연못과 버드나무 아래에 모이세요 콩자님이 햇빛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십니다 콩자님은 오시자마자 비를 내리실 겁니다 할아버지는 마을사람들을 붙잡고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한사람도 빠짐없이 버드나무 아래로 꼭 나와야 한다고 하였어요 그러나 마을사람들의 반응은 식군둥 했지요 콩자님이 우리 마을에 오신다구요 개가 오실 일이네요 콩자님이 그렇게 가실 데가 없나요 아휴 꿈속의 일을 가지고 뭘 그러세요 할아버지는 꿈에서 들은 말을 그대로 믿으세요 마을사람들은 대부분 코웃음을 쳤어요 할아버지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지요 새벽잔만 설쳤다며 투덜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우가 되었습니다 버드나무 아래에 모인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빼고 다섯 명이었어요 평소에 할아버지를 따르던 사람들이었지요 할아버지는 맥이 빠졌습니다 겨우 다섯 명 뿐이라니 사자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구나 할 수 없지 우리끼리라도 목욕을 하는 수밖에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자 연못 속에 들어갑시다 모두가 옷을 헐헐 벗고 연못 물에 몸을 담갔어요 그들은 온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목욕을 마친 뒤 버드나무 아래에 둘러앉았지요 할아버지는 눈을 감고 하늘을 향해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옥강 상제시여 공자님을 보내주십시오 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려주십시오 적은 무리가 모였다고 노여워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데 할아버지가 여기까지 기도했을 때 였어요 맑은 하늘에 벼랑감 먹구름이 뒤덮였습니다 그리고 번개불이 번쩍 하더니 천둥소리가 하늘 자락을 찢었지요 우르륵 광 연무새의 벼락이 떨어진 모양이었습니다 연문물이 분수처럼 하늘로 치솟더니 농가밭에 떨어지는 것이었지요 비를 애타게 기다리던 땅들은 연문물로 마른 목을 축일 수 있었어요 연문뿐이 아니었습니다 버드나무에도 벼락이 떨어졌어요 버드나무는 우지근 쓰러지더니 새동강이 나버렸지요 버드나무 아래 모여있던 사람들은 버드나무가 쓰러지는 순간 그만 까무러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정신을 차린 것은 마을 사람들이 몰려온 뒤였어요 할아버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었지요 할아버지의 말이 터무니없는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때 하늘에서 위험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옥황상자의 사자이다 할아버지는 내가 데려간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모두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공자님은 내려오시지 않았다 앞으로 수백년 뒤에야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이다 너희들은 할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그 벌로 이 마을을 떠나라 새동강이 난 버드나무 도막을 찾아 새무리로 나누어 살아라 이 마을에는 할아버지의 말을 들은 다섯 사람만 살아야 한다 마을 사람들은 사자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 마을에 남았습니다 연못을 샘으로 사용한다 해서 마을 이름을 진천이라 지었지요 할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이들은 버드나무 도막을 찾아 새무리로 흩어졌습니다 버드나무 윗도막을 찾아 그곳에서 살게 된 사람들은 마을 이름을 상목이라 지었어요 그리고 버드나무 가운데 도막을 찾은 사람들은 중목 버드나무 아래 도막을 찾은 사람들은 하목이라고 마을 이름을 지었습니다 진천 상목 중목 하목 등 네 마을은 전라북도 김제시 황산면 진흥리에 있는데 직미 사람들은 지금도 햇빛을 타고 내려온다는 공자님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하멜렌의 피리 부는 사나이 1283년 하멜렌 마을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축제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통통한 칠면조 구이 잔뜩 부풀린 동그란 빵 음식 창구는 먹을거리로 넘쳐났지요 하멜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먹을 것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욕심도 많았어요 먹을 것을 주지 않으려고 기르던 고양이까지 다 죽여버렸거든요 결국 욕심많은 하멜렌 사람들은 벌을 받았지요 어떤 벌을 받았을까요 크리스마스 전날 근유병이 마을의 성벽 주위를 둘러보고 있을 때 였습니다 근유병은 이상하게 생긴 까만 줄을 발견했지요 까만 줄은 언덕에서부터 배적 강을 건너 마을 성문 앞까지 길게 이어져 있었어요 오 저게 뭐지 근유병이 자세히 살펴보려고 눈을 커다랗게 떴습니다 아 이런 쥐잖아 근유병은 꼬리에 꼬리를 문 끔찍한 쥐띠를 발견하고는 겁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수백 수천마리의 쥐가 마을을 향해 달려오더니 곧 하멜린 거리를 뒤덮었어요 끔찍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구석구석 쥐가 없는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쥐들은 창고에 넣어둔 크리스마스 음식을 하룻밤 사이에 모두 먹어치웠어요 다음날 다음날 아침 잠에서 낀 하멜린 사람들은 이 모든 게 그저 끔찍한 악몽이길 바랬지요 하지만 아니에요 마을은 여전히 쥐들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을 곳곳에 쥐덫을 놓았어요 그러나 그것도 소용없었습니다 쥐들은 그대로였고 모든 걸 먹어 치웠지요 사흘째 되던 날 한겨울에 아름다운 태양이 저물어 갈 때 마을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아주 크고 엄청나게 마른 사람이었어요 머리카락은 별 없는 밤하늘처럼 까맣고 어깨에는 낡은 가죽가방을 메고 있었지요 낯선 남자는 곧바로 시장을 만나러 갔어요 쥐를 없애는 사람에게 금화 백두카를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렇소 끔찍한 쥐들을 이 마을에서 영영 사라지게 하는데 금화 백두카를 걸었소 시장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낯선 남자는 살짝 미소를 짓더니 곧장 마을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창고에서 하수구에서 창문에서 구석 구석에서 여기저기에서 나온 쥐들은 마을 광장을 향해 빠르게 움직였고 피리부는 피리부는 낯선 남자 주위로 모였습니다 잠시 후 광장은 쥐들로 새까매 졌어요 그러자 낯선 남자는 연주를 계속하면서 넓은 거리로 걸어갔습니다 남자는 성문 밖으로 나갔고 쥐들도 따라갔어요 남자는 피리를 점점 더 세게 점점 더 빠르게 연주했습니다 음악소리에 정신을 잃은 쥐들이 한겨울에 얼어붙은 배저강 속으로 갑자기 미친 듯이 뛰어들었습니다 쥐들은 얼음 위에서 버둥거리다가 가라앉았지요 악몽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낯선 남자는 약속받은 백두카를 받으려고 다시 시장을 만나러 왔어요 하지만 시장은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다시 예전과 같은 욕심쟁이가 되어버렸지요 백두카라 보시오 내가 약속했던 것은 주와 몇 분이고 그것이 당신이 받을 전부요 아 정 그러시다면 낯선 남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마을을 떠났어요 새해 첫날인 새해 첫날인 일요일 다시 행복해진 하멜린 사람들이 미사를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멜린 사람들은 마을 광장에서 낯선 남자를 보았어요 키가 아주 크고 엄청나게 마른 남자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날은 그날은 다른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요 빨간 옷을 입고 여러가지 색깔이 들어간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남자는 하멜린 사람들은 보지도 않은 채 가방에서 나무로 만든 아주 작은 피리를 꺼내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소리가 겨울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울려 퍼졌어요 그건 마법의 주문이었지요 마치 음표들이 시냇물처럼 흐르며 아이들의 마음속에 속삭였습니다 이 음악소리를 따라 신비의 나라로 가면 영원히 즐겁게 살 수 있어 피리소리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지요 아이들은 남자 주위로 조금씩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곧 남자를 완전히 에어쌌지요 남자는 걷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남자를 따라 광장을 벗어났어요 하멜린 사람들이 아이들을 향해 돌아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을 잡으려고 했지만 다리가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얘들아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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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멸린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어른들이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했지요 아이들은 웃고 노래를 부르면서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피리부는 산하에 있는 아이들을 코펜베르그 산으로 데려갔어요 그러자 산이 갈라지고 아이들은 갈라진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그날 이후 두 번 다시 아이들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새해 전날 코펜베르그 산에 가면 멀리서 아이들의 노랫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린답니다 바로 사라진 하멸린 아이들의 소리지요 아이들은 피리부는 사나이의 음악소리를 따라 움직여요 아이들은 그곳에서 아주아주 즐겁게 살고 있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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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